선민수! 빨리 와봐! 빨리! 나 몰랐어? 나 원래 택배 시켰어? 택배? 응 응 택배 시켰어? 화났어? 응 왜? 뭐 시켰어? 왜? 나한테 말 안 하고 뭐 시켰어? 나한테 말 안 하고 뭐 시켰어? 무서워 빨리 이리 와 빨리 무서워 뭐 시켰어 빨리 와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런 거 시켜? 뭐 시켰는데? 왜? 이거 때문에 화났어? 응 나 뭔지 알아 나 미안해 왜 외장하드랑 USB에서 사면 그냥 외장하드야? 어 뭐 담긴 외장하드 아니고? 뭐 담긴 걸 어떻게 사?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직접 봐줄게 진짜로 코털깎이? 왜 웃어? 왜 코털깎이 어때서? 야 야 코털깎이 저번에 사는데 왜 또 사? 아니 그 내 코털깎이 너무 빳빳해서 코털깎이가 계속 고장이 나가지고 거기 뭐 했는데 왜 거길 봐? 왜? 아 장난치지 말고 나한테 말도 없이 이런 거 사 나 모르는데 빨리 까봐 그러면 이거 아 열받아 왜? 왜? 아 화내지 마 무서워 왜 갑자기 화를 안 내줘 화를 속상해 아냐고 모르냐고 헐 헐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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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복종해라 이거 나 선물이야? 복종해라 진짜? 그래 우와 대박 미치 미치 제가 충성을 다했습니다 우와 대박 나 외치겠다 아 선물이야 생일 선물도 안 내줬잖아 생일 한참 지났는데 그래서 이자칼 쳐서 내가 좀 비싸게 무리했다 아 어떡해 이거 비싼데? 영상 많이 찍으라고 맨날 편집 힘들어하지 말고 아 고마워 앞으로 내가 다 할게 내가 다 할게 아 고마워 인아 내가 다 할게 내가 다 할게 니 다 해라 내가 못 신다 니 다 해라